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광복절인데 반쪽 광복절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건국절, 계획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종찬 회장 설득하겠다고 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 여전히 강경합니다.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커다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뉴스에 남긴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국절은 없다. 현재 대통령실 입장. 이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건국절 논쟁이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좀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종찬 회장을 찾아서 좀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 이종찬 광복회장의 인터뷰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은 지금 이번 문제를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통화도 계속 시도했고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종찬 회장이 지금 여기 앞에 기자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지금 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데 대통령실이 진심이 그렇다면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라는 건데 그게 독립기념관장이 자리를 내려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건국절이 없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봉합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건국절 없다고 했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건국은 임시정부로 시작돼서 1948년까지 과정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건국은 임시정부로 시작돼서 1948년 정부 수립 산업화 등을 거쳐 통일로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는 이 발언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임시정부부터다. 이렇게 또 못을 박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런 논란의 발언을 했던 어떤 진위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발언을 했던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는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이번 논란만 그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만 한 번 넘어가면 또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 좀 우려를 전하고 있는 거고 또 독립기념관장을 뽑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단독기사라고 냈는데 심사위원들 중에서 몇 명 후보자들한테는 0점을 조직적으로 줬다. 그래서 이게 최고점과 최하점을 배제를 하더라도 3, 4명이 동시에 0점을 특정후보한테 주면 평점이 낮아지게 되니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뽑히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고발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이게 촉발이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광복절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많이 얘기했지만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지내야 하는 이웃은 맞죠.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다는 점도 각각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을 미국이 바라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일본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전제 조치들을 일본이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일관계 개선만 앞세웠던 지난 시간들이 그런 편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그걸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켜켜이 쌓여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종찬 회장은 이런 역사적 진실들이 논란의 영역으로 다시 가는 거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논란들. 예를 들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찬성을 했다든지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게 독도 방어 정리 훈련 자체가 실시가 안 되거나 비공개로 되고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제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해라 이렇게 독도까지 내주려는 거냐 이런 주제의 성명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친애의 기조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죠.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kbs는 광복절 기획으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또 편성한다고 하죠.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 다룬 얘기인데.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이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도 그 기념관을 설립하면서 공과 과를 모두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보면 묵과할 수 없는 과가 있다는 거를 또 기념재단에서도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도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공과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니까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인물을 다시 논란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여론전을 펼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거대한 음모다. 이렇게 또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구를 과소평가하고 이승만은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다큐멘터리나 어떤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신뢰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독립기념관장의 새로운 인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독립기념관장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지금 기조를 좀 바꾸는 거에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순도를 초청해 오찬을 했습니다. 반쪽 광복절 논란 속에 진행된 행사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좀 관심이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 반쪽 광복절에 대한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냥 독립운동에 대한 언론적인 얘기는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았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북한 침략에 맞서 싸웠다. 산업화를 이뤘다. 이런 흐름으로 좀 발언이 진행이 됐거든요. 또 물론 독립유공자 후손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오늘 행사 자체가 시의적절하게 기획된 행사라는 점은 맞죠. 광복절 전날 진행된 행사니까 또 국외에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초청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민미 선수가 참석해서 또 눈길을 끄기도 했는데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종찬 회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취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격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은 인선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쪽 광복절은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YTN에 나와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리인즉슨 광복절에 참석을 안 하는 게 일본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일본 극우의 기쁨조 그래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원래 내일 광복시 경축식에 참석을 하려고 하다가 정부 기념식 거부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뉴라이트 계열로 최초의 정치권에 입문한 걸로 알려져서 여러모로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을 사절단으로 따라가기도 하는 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이기도 한데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더웠는데 500여 명의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500여 명이 또 모여서 일본에 사과를 외치는 모습. 이게 언제까지 사과라는 요구를 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절박함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인데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다시 한번 요구를 했고요.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굴욕 외교를 중단하라 이런 촉구를 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도 요구를 했고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원 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좀 안타깝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릴 게 우리가 위안부를 표기할 때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붙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도 자체는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 이 위안부라는 표현이 강제동원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본이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다만 그 성노예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위안부라고 하되 일본이 그렇게 불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이슈인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공방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거가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굉장히 큰 파장이 또 하나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국장이 청탁금지법 관련돼서 이런 점을 하다가 이런 점을 좀 힘들어했다 하는 얘기들을 쭉 전했어요. 그러자 이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습니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맞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 의원은 왜 살인죄를 나에게 씌우냐 이렇게 또 항의를 했고 여당도 맞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성이 막 발생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또 흥분을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자가 이후 대통령실도 가세를 했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잡혔는데 정혜 전 대변인이 나와서 또 전현희 의원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화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막말을 내뱉었다. 한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저열한 행태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전현희 의원을 비난했는데 전현희 의원도 송석준 의원을 향해서 나에게 왜 살인죄를 덮어 씌우느냐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익위에서 명품백 김건희 의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제 이거를 자체 종결을 하고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했는데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괴로워했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김건희 의사가 죽였다라는 주장은 이제 전현희 의원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좀 싸워야 되는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종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